야마 난 거를 이거를 뚫는 거야 보면 애 같은 경우는 역으로 했을 때 천공하는 거야 쇠를 백 탭 인거 더 백 탭이지 어 여기는 이 백으로 걸린 거를 얘가 물어 주면서 역으로 돌려주는 거야 푸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식으로 야마가 났을 때 보면 이제 구멍을 확장을 해야 돼 이쪽 부분에 보이지 그래서 역으로 푸는 방향으로 돌림하는 게 아니라 푸는 방향으로 걸어서 애를 돌리면 구멍이 뚫려 이렇게 봐봐 구멍이 뚫리지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뚫렸으면 반대로 바꿔 가지고 이 탭을 넣어 주는 거야 나사 손으로 쭈약해서 물려 자동으로 물리면서 지가 물린 만큼 물리면 지가 풀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야마 나는 경우가 지꺼 규경이 아닌 거를 때려 넣거나 때린 아닌 걸 넣거나 아니면 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안 붙었는데 돌려버리면 야마가 나는 거야 그리고 또 나사도 많이 안 하고 진짜 무르게 만든 게 이제 이영텍 제품이나 이런 게 진짜 무르게 만들어져요 방금 봤지 돌리면서 지가 물리면서 알아서 딱 올라와 그럼 나사가 이렇게 돼 아니면 이제 요거는 두꺼운 나사라서 그렇지 이렇게 얇은 나사거나 쬐끄만한 미니 나사도 있잖아요 아까 같은 거 그런 거는 정 안 되면 이 대가리를 날려버리는 거야 위에를 그러면 이 나사만 남겠지 네네네 그러고 나서 뚜껑 뺀 다음에 핀셋이나 이런 걸로 사사삭 돌리면 빠져 또 아니면 벤치 같은 걸로 살짝 돌리거나 마이크로 벤치로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어 정 안되면 뭐만인지 알지 작으면 작을수록 옆방향으로 해서 조져봐라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래버리면 기스나니까 조심해가지고 딱 할 부위만 오케이? 네 옆방향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일 규격이 작은 이제 베셀 거가 좋아 잘 만들었더라고 음 안 그러면 이제 이 히카리 탭이라 하거든 그거를 쓰다보면 애가 물러져 싸구려는 베셀이 되게 유명해 일본 거긴 한데 드라이브랑 이런 거 만드는 데 유명한데 M3에서 M4 규격 오케이? 네 이렇게까지 하면 되고 난 방향 간다 네 오케이